비슷한 근데 조금 뒤에 나오긴 했으나 비슷한 기간에 했는데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네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mbs 같은 방식의 전화면접 100% 조사가 사실은 야당에게 불리한 조사라고 다들 이제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큰 차이로 폭을 벌렸다는 건 민주당 내 엑스맨들 역할도 저는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드렸는데 이런 효과적이지 않은 네거티브 굉장히 저열한 방식으로 하는 민주당 스피커들이 오히려 중도층으로 하여금 이재명 후보 비호감도를 높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sns 좀 그만하고 발언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어가 안되고 엑스맨이 누구누구 누구누구 꼽을 수 있겠어요 일단은 아닌 사람을 꼽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좀 찾기 힘들죠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고 엑스맨 3대 엑스맨 한번 꼽아보죠 3대장 뭐 일단은 이 김건희 대표를 마이클 잭슨 외모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든 안치환 씨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그걸 보고 민주당의 이경 대변인이 선대위 이경 대변인이 마이클 잭슨에 비교했으면 오히려 고마워할 일 아니냐 라는 발언을 방송에서 해서 문매를 맞았죠 여성 여성이죠 이경 대변인이 문매를 맞아 거기에 대해서는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이 뭐 경고 조치를 당내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더 이러면 인사조치 하겠다는 경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경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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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대변